바이 AA 장비 다 기농 타격 넌 뒤졌다 공엘 있네요 빠이 와 맞았잖아 오케이 정엘 껄 정엘 떨궜 데 공엘인 날 공격하네 빨리 죽이지 으쌽 오빠 좀 먹어 그냥 적당히 그냥 견제만 해주고 차량 들어왔지? 한 명 더 있다 한 명 더 야 있으면 이따가 말을 해야지 내가 알지 어디야? 나와봐 어디야? 하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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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야 야 게임 한두 번 안하는 줄 아냐? 몇 명이야 도대체? 4명? 대단하던들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 타자 타자 안타지네 젠장알